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의 말씀은 10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주일에 예배회가 끝나고 성도들과 인사하는 시간에 어느 분이 나오셔서 목사님 제가 살인죄를 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제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했습니다만 마음이 떨려요 자세하게 성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도가 아주 심각한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분을 크게 실족하는 가운데서 건지셨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전혀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심각하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새롭게 열려지게 됩니다 또는 죄책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갈등 정도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심각한 애통함으로 다시는 돌아보기도 싫을 정도로 그렇게 죄에 대한 심각한 애통함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보다도 더 강한 빛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될 때 전에는 무감각하게 느껴졌던 죄가 굉장히 심각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빛이 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불을 지졌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사야는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동안에 말로 함부로 말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날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눈이 뜨이는 그 순간에 고기를 많이 잡은 순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눈 뜨지도 못하고 애통함도 없이 그저 예배 시간에만 참석했다가 돌아가게 되는 경우는 그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애통함이 없는 예배에 얼마든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주 충성스러웠던 신하 우리아의 아내와 가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기가 들어섰어요 그걸 어떻든지 덮으려고 그 우리아를 죽입니다 정말 끔찍한 죄를 짓죠 그런데도 다윗은요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가 아마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마 제사는 정성껏 드렸고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겠죠 왕이니까 소든지 양이든지 가장 좋은 것을 바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16절에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 싶은 예배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거나 또는 옷을 잘 차려입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것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애통함의 회개였습니다 다윗의 표현대로 말하면 찢겨진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감리교단의 목사 과정에서 시험을 어느 해 보았는데 시험을 보다가 모르는 문제가 많아서 너무 마음이 다급한 바람에 컨닝을 했습니다 다행히 시험에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컨닝을 해서 시험에 합격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스스로 진급을 포기하셨습니다 진급 중에 있는 목사님이 진급을 포기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그걸 감수하고 진급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이걸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진급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오늘도 성찬을 합니다만 늘 성찬식은 저에게 있어서 그냥 하나의 교회의식이에요 성찬식을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찬식을 할 때마다 특별한 은혜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찬식에 참석을 했는데 성찬식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갑자기 도무지 하나가 되고 싶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이 용납이 안 되고 너무 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를 주님께서 한 몸이 되어주셨다 나로서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는가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생각이 너무 힘들었던 것을 깨닫고 보니까 주님이 그런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은 얼마나 그분에게는 힘든 일이겠는가 성찬 떡을 받아 들었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포도주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성찬을 하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완전히 바꿨어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면 내가 그 사람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자격이 없는 거죠 성찬의 은혜에 새로운 눈이 뜨이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를 품으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는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뭘 받으시려고 하심이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육신의 종로를 타지 않냐고 하나님이 정말 왕이 되시는 삶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자기는 죽는 게 무섭지 않대요 오히려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죽음은 어떤 경험일까?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죽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은데 그런데 죽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가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가 뭐 그래? 욕해도 그러고도 목사냐? 그런 욕을 먹어도 자기는 괜찮대요 그런 욕을 먹는 건 잠깐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죽는 게 무섭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게 무섭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죽는 게 무섭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가 됐다면 죽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꼭 죽고 난 다음에 된 일이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예행 연습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예배 드릴 때마다 점검하고 회개하고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는 사람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 앞에 서본 실제적인 경험이 아니라면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잔인해 보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찢겨진 심령을 원하실까? 17절에 가서는 조금 더 정도가 심해집니다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취미십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찢긴 것을 원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지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겼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뜻입니다 지성수의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완전히 열어주셨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다 죄의 장벽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장벽을 스스로 무너뜨리셨어요 찢으셨어요 휘장을 마음대로 들어오라 언제든지 들어오라 어떤 사람도 들어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찢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도 마음을 찢으라 그건 무슨 뜻이지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주 철옹성같이 굳어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마음 열어놓지 않아요 아주 속에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겉으로는 전혀 아닌 척합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세요 어리석은 거죠 마귀는 안방처럼 들락날락거립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을 안방처럼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렇게 해놓으면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마음을 철옹성처럼 그렇게 닫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찢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얘기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찢겨진 심령 집 밟혀서 깨어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헌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찢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마음 바깥에 거기만 계시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세요 빛으로 내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비추세요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이 있으면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표현이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죄를 괴로워하는 것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짓고 죄를 괴로워한 것으로 따지자면 가른유다보다도 더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그리고는 그게 너무 마음의 가책이 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죄를 괴로워했으면 그런데 마음을 찢은 거 아니에요 가른유다는 예수님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마귀에게는 소까지 다 내주고 은삼십에 예수님 팔은 것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죽어라 야 너는 살 자격 없어 죽어 결국은 마귀가 하라는 대로 목 매달아 죽습니다 만약에 가른유다가 마음을 찢었다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게 했다면 그가 비록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는 살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죄책감이 심해서 정신 이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죄가 고통스러웠으면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죄를 아파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죄를 괴로워하면서도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렇지요? 마음을 안 찢었습니까?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죄를 괴로워하라는 것만 아닙니다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게 하라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게 하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그걸 유심히 보시지 않습니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죄 짓고 왔으니까다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육신 덩어리 죄 덩어리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니까 뭐 하나님이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그거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고 누구는 조금 지었는가를 하나님이 비교해 보시지도 않아요 필요 없어요 그건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죄 하나면 충분해요 죄를 뭐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 우리들끼리나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애통해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 싶으신 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죄의 애통함을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용납을 받습니다 17절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죄만이 짓고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왔어요 문을 열는데 그 죄 많고 방탕하고 말 안 듣고 속 썩이던 그 아이가 문 밖에 서서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눈물 콧물 범벅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문 밖에 서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 썩이고 그동안에 죄를 많이 졌어도 부모는요 잘 왔다 고맙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을 찢은 것을 보고는요 더 이상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노여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찢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난 주간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합니다 그걸 보면 말로는 회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입으로만 회개한 거지 지난 주간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러면서도 시시덕거리고 쓸데없는 농담들 주고받고 도무지 마음을 찢은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주간도 죄 많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전혀 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없이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 죄 많이 지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더 둔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자기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정말 흉악한 죄를 지었으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겠죠 지난 주간에 내가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이 아프겠죠 별로 죄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 짓고 그냥 무감각해지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교인들 중에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죄 안 짓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자신이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대단히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게 어려운지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어려운지 이것은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중에 세상은 유혹도 너무 많고 나는 의지도 너무 약해서 죄 안 짓고 살기 어려워요 속은 거예요 절대로 세상에 유혹이 강하고 의지가 약해서 죄 안 짓고 살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짜 눈이 안 뜨여서 그런 거예요 의지가 약해서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하신다고 생각하는 분 제가 여러분에게 독약을 마시라고 그러면 마시겠습니까? 아무리 목사지만 독약을 마시라고 하는데 내가 마실 수는 없지요 그럴 정도면 여러분은 죄 안 지을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마시라고 하면 마시겠습니까? 경찰관이 마시라고 하면 마시겠습니까? 독약인데 사장이 마시라고 한들 경찰이 마시라고 한들 대통령이 마시라고 한들 어떻게 이걸 마시나? 여러분 죄 안 지을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죄는 독약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라고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분이세요 독약은 그저 육심만 죽이지요 죄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아니 독약도 안 마실 정도 그 정도의 의지가 있다면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모르니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죄가 어떤 것인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죄 짓습니까? 아무리 죄의 유혹이 강해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안 합니다 부부 싸움조차도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안 하는데 그 정도쯤이라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 보는 눈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죄 안 지을 정도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죄 짓고 사는 게 힘들죠 죄 짓고 사는 만약에 내가 죄 안 짓기가 힘들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어떤 분은 여전히 벌써 예배 시간이 상당히 지났잖아요 설교 시간도 상당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찢어지는 애통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도 별로 나쁜 짓 한 것 같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아주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짱이요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것 때문에 속상한 분 있으실 거예요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봐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봐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짱이고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말을 듣지 억울한 거예요 난 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도매금으로 같이 비난을 받는다 여러분은 진짜 거짓말짱이 사기꾼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원수도 이제 사랑하게 됐습니까? 나는 지옥 갈 죄인인데 용서받았다고 믿으면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거짓말져요 믿기는 뭘 믿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화는 또 어떻게 그렇게 잘 내요? 어떻게 남의 말은 또 그렇게 잘해요? 사기꾼이네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요 그런데 무슨 염려 걱정은 그렇게 많아요 진짜 거짓말짱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고난당하는 것은 무서워요 그러면 그거 사기꾼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계시다고 믿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은밀한 죄를 짓고 살아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고 은밀한 죄도 다 청산해버리고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남의 말 하는 게 없어요 고난도 축복이라고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누가 거짓말짱이오 사기꾼이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빛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면 이사야처럼 꼬꾸라지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목사님은 너무 지나친 게 흠이에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인정해요 저 좀 지나쳐요 예수를 믿어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좀 지나치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라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어요 매일 영수의 기도 쓰고 그것도 나누고 살아라 굉장히 정말 지나칠 수도 있겠어요 목사님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친 것은 화해요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생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친 게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는 적당한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영생과 영원한 형벌 사이에는 적당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칠 게 없어요 적당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믿어야 돼요 고리노우서 13장 5절에 우리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고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확증해보라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십시오라고 말해서 뭘 도대체 시험해보고 검증해보라는 겁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이건 들어본 적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지금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알지요 없으면 또 없다고 알지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계신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아십니까? 계시지 잘 모르겠는데 선명하게 갈라집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알지 아 잘 모르겠어 그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잘 모르겠는 분들은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격잖아요 작아도 큰일이 있습니다 예수와는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요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그 전에 여리고성은 큰 성인데 거기서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조그만 아이성에서 좀 질 수도 있죠 아니에요 여수와는 그게 세상 없이 큰일인 것처럼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 이제 우리 끝났어요 아니 아이성에서 조그만 성에서 겨우 진 건데 하나님 우리 끝났어요 이제 절망이에요 여수와는 그게 작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가 없잖아 함께 안 하셨다면 이건 이제 우리 끝났어 이제 그랬기 때문에 여수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죄 마간의 죄를 찾아낼 수 있었고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했던 문제를 들추어 내십니다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인가 어느 서양 성교사님이 중국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파송을 받아 갔을 때 중국에 성경이 없으니까 한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의 학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생을 고용해서 성경 번역을 시켰습니다 자기가 영어로 성경에 설명을 해주면 그분이 이제 한자로 그것을 기록하여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성교사라고 말 안 했어요 왜? 중국 한학자인 유생이 유교 유생이 거부감을 가질까 봐 그냥 좋은 책을 하나 번역하고 싶다고 그래서 번역을 시작을 한 건데 이 분이 번역을 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을 다 번역하고 난 다음에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을 내가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만나고 싶다 성교사님이 너무 기뻤어요 아 이분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마음이 열렸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유생인 그분이 이 성교사님을 한참 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아니에요 아니 아니라니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성교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당신에게 번역을 시킨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 책을 번역하는 동안에 당신이 여러 번 남의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이 성경에 이 책에서 본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남의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 그동안에 몇 번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내가 이 책에서 본 그 그리스도인은 근심하고 걱정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당신은 아니에요 unquote cost of 우리가 우리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설교사 보아도 안돼요 무슨 찬양대 보러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셔야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러면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찢는 게 필요한 거예요 2월 한 달간 안식을 가지면서 처음에 시작은 건강의 회복 때문에 장노님들이 한 달 동안 아주 거의 반강제적으로 쉬시라 설교 스케줄 다 접어놓고 한 달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건강의 회복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으셨더라고요 그것은 저의 기도의 회복이었어요 안식을 시작하는 날 제가 어느 기사를 읽었습니다 빌리그리안 목사님의 기사예요 그분은 지금 97세입니다 그분이 80세 생일 때 미국의 아주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레리킹이 빌리그리안 목사님과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리그리안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 상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당신처럼 후회가 없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극구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 적은 시간을 보냈지요 사업상에 미팅을 하느라 너무 바빴고 너무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지를 더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주님이 꼭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제가 빌리그리안 목사님과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슨 방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려고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건강의 어려움을 그렇게 가져올 정도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보다 더 실패자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한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빌리그리안 목사님은 저하고 비교가 안되게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실패자라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과의 시간은 많이 가지고 하나님과의 시간은 너무 적게 가졌다 그게 이유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작년부터 뚜렷이 제 마음속에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느꼈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했어요 수준이에요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왜?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설교를 해야 될 시간은 너무 많아요 제가 관여해야 되고 회의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시간이 또 너무 많아요 기도는 했지만 항상 기도의 부족감을 느꼈어요 그러나 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실패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를 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지만 알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지난 한 달 동안 주님의 다루심이에요 이걸 알고서야 이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제는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더 적게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낯선 삶이에요 그래도 될까 싶어요 그렇지만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이라도 이제라도 다시 배워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매일 합심 기도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죠 뭐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큰 소리로 떠들겠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분은 없을까 하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온 적 없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아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내가 또 이렇게 사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에 시달린 적 없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패턴으로 살지 못하면 그러면 가슴을 치는 후회만 남습니다 마음을 찢어서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저 내 마음에 찔림만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게 해드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마음을 찢습니다 제가 죄를 감추고 죄를 품고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생활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제가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동안 몇 번의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서는 자로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예배 시간이 거의 끝날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은 시간이 몇 분 안 되더라도 그 몇 분 동안 내라도 진짜 예배를 드려보세요 190장 찬송을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송가는 참 많이 알려진 찬송감 그렇지만 예배자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있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다시 정결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왕 되신 삶으로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허락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리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셨으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시기 바라 우리 다 같이 찬송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진짜 마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백동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백동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백동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백동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여러분 이 찬송 그대로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 마음의 빛으로 오소서 주님 제가 정말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마음을 철옹숭처럼 닫아놓고 주님도 두루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제 마음을 찢습니다 아주 짓밟아 깨트립니다 저는 이제 주님이 제 마음의 왕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 삶을 이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제가 마음을 먼저 엽니다 주님 제 속에 빛으로 역사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불을 짓고 기도하십시다 주여